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 저의 작은 미소 하나가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한 삶을 기도하는 제 작은 소망 하나가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환한 촛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실되게 간절한 제 기도 하나하나가 고통받는 이들이 가슴에 화사한 꽃잎으로 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정 행복이라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힘겹고 눈물겨운 모든 이들의 가슴에 환한 미소꽃이 가득했으면 더할 나위 얻겠습니다. 첫 세간 여호공 여론화 불착수라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세간 속에 살면서 허공과 같이 세상에 고통과 번뇌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여여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131회차 방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108대 참회문 가운데 10번째에서부터 19번째에 해당이 되는 지극정상 한마음으로 시박 참회죠. 살생하여 지은 죄를 참회하고 또 도둑질로 지은 죄를 참회하고 상음하여 지은 죄를 참회하고 거짓말로 지은 죄를 참회하고 또 알게 모르게 발림말로 지은 죄를 또 이간질로 지은 죄를 또 악한 말로 지은 죄를 또 탐욕으로 지은 죄를 모두 참회를 하고 또 서응냄으로 또한 어리석어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20번째로 지극정상 한마음으로 아드키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모두 다 탐진치로 말미암아 생기었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내 죄 진심으로 오늘 모두 참회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지요. 물론 알게 지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없애야 되겠다.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관은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고 지은 죄가 문제죠. 우리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자기는 바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이나 주변에는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오요. 이러한 어떤 우리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탐진치다는 이야기예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신, 구, 이 세 가지 업을 짓기 때문에 삼업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모두 참여한다는 내용이죠. 다음 이제 21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움직임은 어떤 절대자나 신의 개시가 아니고 순수한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성립됨을 알아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만들겠나이다. 그래서 다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나면 그다음부터 서운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지나 각고를 세워야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불교에 대해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 대부분 빌고 기원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당시 어떤 인도의 불교 사상을 보면요. 존호하자 인론이나 해가지고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주는 것으로 즉 베다 사상, 브라만 사상이라고 그러죠. 베다 성전에 있는 고든 신의 뜻이 나왔던 브라만 신 모든 신적인 역량이 다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고관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다. 이성의 의지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 요즘 보면 절에 가서 빌고 기원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인데 불교가 이상하게 지금 전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전이라 참 안타까움이 적지 않죠. 다음 22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불교는 어떠한 존재를 믿고 의지함이 아니라 자성을 찾아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임을 알아 스스로 깨닫는 삶을 만들게 된 나이다. 어떠한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한테 기원하고 빌고 예를 들어서 어머님한테 어때요? 기원을 하면 밥이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돈의 기원을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배가 고프면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을 익힌 분한테 모르는 분이 배워서 익혀서 자기 스스로 밥을 해 먹는 이치. 부처님께서도 어떠한 불자들의 기원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고요. 그 기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과정을 이뤄주셨어요. 왜? 세상은 전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절대자가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바르게 사는 삶, 행복하게 사는 삶을 배워서 스스로 바른 삶을 추구해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실천하는 종교, 또 깨닫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부처님께 빌고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바른 삶의 방법을 터득해서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이러한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성을 찾아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임을 알아서 스스로 깨닫는 삶을 만들겠나이다 하고 다지는 행위이지요. 다음은 이제 스물세 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우리의 장래는 정해진 숙명이나 누구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한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짐을 알아서 스스로 의지를 다지는 삶을 만들겠나이다 하고 우리가 다지고 있어요. 우리 장래는 어떤 숙명론의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내 팔자가 그렇지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요. 팔자가 사실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어요. 똑같은 나무래도 어떤 인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들보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대들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쑤시개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이쑤시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보살님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하는 분을 만나면 국회의원 부인이 되는 것이고요. 공장하시는 분을 만나면 공장하시는 분의 부인이 되는 것이고요. 장사하시는 분을 만나면 장사하시는 분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팔자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어떠한 인연을 만들어 가느냐 어떠한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과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것을 우린 읽어서 흔히들 운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오요.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운전운자에다 목숨명자를 쓰지요. 바로 운전운자에 목숨명자를 쓰는 것은 목숨을 운전한다는 뜻이고 인생을 운전한다는 뜻이오요. 차를 몰고 가는 분이 운전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가 움직여지지 차가 자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으면 자기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운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오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그 운명이라는 것은 바로 인과와 인연의 법칙이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구나 하셔서 세상을 관망해 보니까 세상은 두 가지 조건을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어떤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또한 어떤 인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라는 그런 상황으로 부처님께서는 관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느 절대자나 어떤 특정한 대상자에게 빌어서 기원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얼마만한 정신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과가 생기는 것이지 빌고 기원해서 과가 생기는 건 아니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정해진 숙명 흔히들 요즘 얘기하는 팔자지요. 또한 어떤 절대자에게 기원을 해서 그 절대자의 힘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노력에 의한 원인 또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 의지를 다지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보면 스님 저 언제쯤 잘 살겠습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선지식이 길을 가는데 한양으로 가는데 도대체 한양에 가려면 일하는 분한테 여쭤봤죠.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저렇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있다가 머뭇머뭇하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갔지요. 저만큼 가다 보니까 그 일하시던 분이 여보시여 선별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쳐다 보니까 그런 걸음으로 가시면 한 3일 정도면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떤 걸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빨리 도착하느냐 늦게 도착하느냐 하는 상황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루 24시간 가운데에서 과연 얼마만큼 자기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빨리 올 수도 있고요. 늦게 올 수도 있고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약을 치러 가가지고요. 그 논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미꾸라지를 보고서는 약을 치던 일을 그만두고 미꾸라지를 잡는 일에 하루를 보냈다고 하면 약을 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바른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하고요. 농부가 미꾸라지 잡는 것처럼 어떤 허튼 짓 하거나 딴전 부리는 사람하고 어떤 과를 생각해 보면 천지가 다른 것이지 어떤 숙명이나 팔자에 의해서 이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라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15시간씩 일해라 하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은 각자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한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지를 다지는 마음으로 23번째는 스스로 의지를 다지는 삶을 만들게 된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이제 24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기초를 해서 합리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임을 알아서 스스로 실천하는 삶을 만들겠나이다. 라고 다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 인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다 동체대위라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편리한 상대 또 자기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상대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것을 다 접고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정히 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조건에 부합되는 충족되는 그런 상대를 요구를 하는데요. 그 상대를 요구하는 조건이 냉정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부합되는 상대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의 어떤 탄생기를 보면 처음에 태어나셔서 오른쪽 손을 하늘로 향하고 왼손을 땅으로 향해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전에 대한 탄생기를 주장하셨는데 그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보면 천상 하늘 위해서나 천하 하늘 아래서나 홀로 유화 오직 유자 나 자 홀로 독자 존결 존자를 쓰지요. 그래서 하늘 위해서나 하늘 아래서나 유화 오직 내가 독전 홀로 존귀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부처님 당신이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에 45년 동안 서라는 것을 보면 자성을 찾아라 그러죠. 참된 날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참된 날 자성 쉽게 얘기하면 가장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는 약입니다. 부처님 당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각자 자신이 제일 존귀하다는 약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자기 자신은 어때요? 바르고 또 이쁘게 만들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행복 역시 상대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상대도 느끼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부터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약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인생의 주체 또 모든 삶의 주체 모든 것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냉정히 보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약이에요. 옛날에 모왕이 A라는 그런 전쟁에 나가서 아가씨를 잡아왔어요. 적국에 가서 상대편 나라에 가서 잡아왔는데 너무나 이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부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죠. 물론 옛날에는 부인이 있어도 또 부인을 둘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들 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을 첩으로 두려고 상대편 나라에 굉장히 귀족에 해당이 되는 분이었는데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잡혀왔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과연 적국의 사람에게 내가 시봉을 하고 살 수 있는가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를 흉령할 수 없이 그 왕이 너무나 잘 대해주고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진심으로 이 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잡혀와서 죽으려고 했던 부분을 내가 왜 그때 죽으려고 했을까? 이렇게 좋은 삶을 사는데라고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A하고 큰 강에 나가서 누각에 서서 대화를 하는데 그 왕이 A에게 A야, 이 세상에서 너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왕이 물론 충분히 그만큼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왕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이 세상에서 저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왕이 실망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해줬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선사에게 찾아가서 제가 A라고 하는 이런 아내에게 너무나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해줬는데 그 A는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하더라. 참 실망스럽다. 이게 어떤 연유에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왕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A를 사랑하면 A가 좋아하는 대로 놔둬야 되는데 왕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자체가 바로 왕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왕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어때요? 자기 자신한테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돈을 못 벌어다 주거나 이러면 짜증을 내지요. 이혼하자 그러지요. 안 산다고 그러지요. 정말 사랑을 한다고 하면 상대 어떤 허물이나 불리한 부분까지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올바른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 그게 왜 그러냐는 이야기죠. 바로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바로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기초를 두어서 합리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다라는 이야기예요. 생각만 해서 되는 것 아니고요. 그렇죠? 또 꿈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 아니고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실천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서 돈 벌리는 거 아니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실망을 안 시켜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만 해서는 과연 되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실천 종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천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지는 행위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수불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 불교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데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위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얻고 아래로는 참된 지혜와 자비의 삶으로 중생을 인도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삶을 만들겠나이다. 그랬어요. 상구보리라는 것은 바로 위로는 보리도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구할 구자를 써서 그리고 하와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이끌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겠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위도 없고 아래도 없죠. 항상 우리는 상구와 보리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예요.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을 살펴보세요. 보면 어때요?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고요. 아래로는 자식들이 있고 조카나 친척들이 있지 않아요? 바로 그러면 삶 자체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이끄는 삶이 같이 이루어지듯이 예를 들어서 근기에 따라서 불교에서도요. 많이 아시는 분은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적게 아시는 분들은 적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예요. 같이.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보리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끌겠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아니라 항상 같이 언제든지 보리도를 구하고 언제든지 중생을 바르게 인도하겠다. 인도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한다, 구제한다라는 것보다도 올바른 삶을 살아본 어른이 삶의 경륜이나 연륜이 이런 많은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이러한 삶이 이렇게 좋다, 이러한 삶이 저렇게 나쁘다 하는 것을 이끌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하와 중생이고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다른 집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어른이 어떤 충고를 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보리도라라고 해서 꼭 부처님 진리만 터등하는 것을 우리는 보리도라라고 하지 않고요. 가장 보편타당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등하는 게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26번째로 지극정상 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한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의 법칙임을 알아 선한 원인의 삶을 만들겠나이다. 우주와 인생의 법칙인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인과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지 원인 없는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어요. 우리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삶에서 어때요? 내가 오늘 어떤 원인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언제 받든지 받게 돼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요. 제가 다른 사람을 존경을 하면 존경에 대한 그 과보가 언젠가는 돌아오고요.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야단을 치면 그 과보는 또 언젠가는 돌아오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원인 없이 이루어진 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법이다 표현하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연기의 이치 아니어요. 그 연기의 이치 가운데서 첫 번째가 인과법이고 다음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세상 만물의 변화는 인과 연의 상호작용에 따른 인연의 법칙임을 알아 올바른 원인과 조건의 삶을 만들겠나이다. 그렇죠. 인연의 법칙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콩씨를 뿌렸다, 파씨를 뿌렸다 뿌린 것으로 그 콩과 파씨 잘 자라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틀림없이 내가 어떤 환경을 적응해주고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어떠한 여건으로 잘 키우냐에 따라서 관은 달라지는 것이죠. 내 삶을 살 때 제가 김씨를 만날지 박씨를 만날지 사업을 할 때 또 이분을 만날지 저분을 만날지 또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 때 저 선생님을 만날지 이 선생님을 만날지 항상 어떠한 인연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관은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해도 자기가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스승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배울 점을 배워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요. 부모님이 훌륭하시다라고 해서 자식들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니고요. 부모님이 그렇다라고 해서 훌륭하지 않다라고 해서 자식들도 다 훌륭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요.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떨어버리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인연을 만들고 어떠한 인연을 자기가 형성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과부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이제 28번째로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세상만 물은 서로 의존하고 관계한다는 상의 상관성이 질라라 가장 보편타당하게 존립하는 삶을 만들겠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항상 의존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인자를 보면 참재다 바르다 해서 합해졌고요. 인간이라는 것은 사의관자를 넣어가지고 우리는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고 하면 주변에 어른들이 계시고 친인척이 있고 또 아래 자식이 있고 마치 어떤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얽혀서 설켜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의존하고 관계한다는 상의 상관의 이치여요. 제가 의사를 만나면 의사하고 상호되는 이야기가 오갈 것이고요. 법관을 만나면 법관하고 상호되는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이예요.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지만 그것은 결국 다 관계하고 의존하는 관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서로 의존하고 관계한다는 그런 이치를 알아서 상의 상관의 이치를 알아서 가장 보편타당하게 존립하는 삶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굳건히 한 내용이 28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남의 바르지 못함을 보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남이 이것을 하고 또 저것을 하지 않음을 보지 마라. 다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함을 알아서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보는 자신은 우리가 사실 완벽하고 옳을 수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 부적함과 어떤 약점 추상의 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요.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사에 남겨주시면 본승의 집회란 도서 가운데 한 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